안녕하세요 기초반 강의를 맡게 된 최수정 목사입니다 이번 기초반 강의 주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특별히 영상과 함께 강의안이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강의안과 함께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신갑주 오늘 첫 시간인 만큼 우리가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지 근원적인 말씀부터 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초반 강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무장된 군사로서 우리가 무장되지 못한 부분들을 점검하고 무장하셔서 영적 싸움을 싸우시고 고장된 승리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목은 영적 전투를 위한 옷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자막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미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하하미라 아민 오늘 들어가는 이야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 대한 청교도 지침서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라는 책을 쓴 윌리엄 건널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선행에 힘쓰고 고행을 자초하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벌거숭인지를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적으로 본질을 놓치고 종교생활에 갇혀있는 사람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신화생활하고 선행하고 고행을 하는데 그런데 왜 벌거숭니까 율법적인 열심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뭔가 믿음이 좋다 기독신자답다라고 말할 때는 그 기준이요 뭔가 올바른 삶 또 열심 헌신 또 보여지는 어떤 인품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제대로 된 성경적인 신화생활은 바로 영적인 싸움을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사단 역시 영적 싸움 하는 자를 가장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1번에 보시면 창세기 3장 현장 우리가 왜 영적 전투를 위한 옷을 입어야 하는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이 현장 자체는 영적인 전투장과 같습니다 저는 만약에 누군가가 목사님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영적인 전쟁터와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사건 속에 모든 인간들이 다 메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성경의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 이건 이제 데오스라고 해서 헬라오로 볼 때는요 하나님을 표시하는 그 헬라오의 대문자로 보시면 되거든요 하나님 떠난 세상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시대를 우리는 창세기 3장 세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보면 바로 이 선악과 스토리가 나옵니다 선악과 스토리는 크게 말씀을 드리면 선악과 언약이 있고요 선악과 범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선악과라고 얘기하면 보통 선악과 하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선악과 자체는 좀 부정적인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언약으로 주셨는데 이 선악과를 잘못되게 자유의지를 사용하므로 범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는 뭐냐 단순히 우리가 어떤 한 과실을 따먹었다 따먹었다 라는 걸 떠나서 선악과는요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 있었을까요? 하나님 말씀 없거든요 성경이 없기 때문에 선악과 자체는 그 당시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악과 자체는 바로 창조 원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나무가 땅 속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구나 인간은 말씀 안에 거할 때만이 행복하구나 바로 창조 원리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이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기억장치로 또 사단이란 악한 실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아무리 인간이 최고의 정복하고 다스리고 벌수하고 충만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의 경계선이라는 관점으로 이 선악과 언약을 준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선악과 언약이 선악과 범죄로 변질이 되어지는 겁니다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불신정함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선악과를 말할 때 신호등이다 아니면 교통법규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호등 이런 교통법을 생각할 때 사실 우리를 귀찮게 하고 위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인 것처럼 선악과는 따먹었다고 해서 벌받고 내어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거할 수 있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어떤 교통신호등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담 사건이 여러분 인류 사건이라는 거 아담의 범죄가 왜 내 범죄가 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대표성 원리에 육각해서 모든 인류의 시조로 아담이 출발이 되어지잖아요 우리는 아담을 본 적도 없고 선악과를 따먹은 적도 없고 더더욱 에덴 동산을 가본 적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선악과 언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언약을 체결하신 겁니다 따라서 아담의 범죄는 그 전 인류의 범죄가 되어지는 바로 이 대표성 원리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른바 이미 아마 눈에 안 보이는 근본적인 영적 문제가 이 선악과 범죄로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원죄 문제 원죄라는 문제가 시작이 되어지고요 마귀 자식으로 하나님 자녀가 아닌 마귀 자식으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이 원죄라는 부분 자체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단순히 윤리도덕적인 개념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자체를 성경에서는 원죄라 그래서 원래부터 갖고 태어나는 죄입니다 내가 지은 죄는 아닌데 내가 짓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원죄를 몰라요 그러나 원래부터 갖고 태어나는 죄가 원죄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1강을 통해서 좀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까 바로 우리에게는 영적 적군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그 적군의 전략을 좀 파악해야 되고 그 적군이 쓰는 어떤 전술 같은 것을 파악하고 있듯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영적인 세계는요 영적인 실체를 알 때만이 정확하게 우리가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개인의 숨은 영적 문제 등등등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문제고 궁극적으로는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 내 인생의 도둑을 잡으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 집이 어느 한 집을 예를 든다면 이 집이 너무 사업도 잘 되고 아이도 공부를 너무 잘하고 누가 봐도 너무 행복한 집인데 그 집에 오늘 도둑이 담을 넘어 들어가고 있다면 그런 집을 보고 여러분들이 참 저 집은 행복하겠다 이렇게 말할 사람 없을 거예요 빨리 도둑이 들어갔다는 것을 목격할 사람은 알려줘야 될 것이고 그 도둑을 빨리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 돈과 권력과 명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자식이 잘 되는 것도 다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우리가 양말 신고 구두 신어야죠 구두 위에 양말을 신을 수 없듯이 영적인 것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영적 도둑을 잡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적군을 바로 마귀, 사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단수를 사용해서 마귀, 대장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디아블로스, 디아블로스라고 해서 이 마귀를 말할 때 디아블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거든요 디아라는 뜻은요 사이 블로스라는 말 자체는요 갈라놓는다, 참소하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고 이간하고 참소하고 헐뜯는 자 그래서 마귀는 이름값대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소 교연에도 나와있지만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공중권세의 자분자 불신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 즉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각종 다양한 별칭들은 결국은 마귀가 어떻게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속이고 있는가 그 별칭은 곧 그가 하는 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귀 존재를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보면 하나님 믿어요 하는데 사탄마귀를 또 인정하지 않은 분들이 계셔요 교회 안에서 은혜, 축복 이런 얘기하지 왜 사탄마귀 얘기해요? 자 그런데 마귀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은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냐 하나님의 이름 곧 마귀를 멸하신 거거든요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낸 것이 구원이 사건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마귀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건 사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마귀는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간계를 씁니다 간계 간사한 계략이거든요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간계는요 남을 해칠 목적을 갖고 간사한 깨나 속임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윗사람한테 고발하는 거죠 자꾸 계략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술책을 쓰고 속이고 또 우는 사자같이 삼실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자 우는 사자 왜 울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배고파서 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자는요 절대 죽어있는 동물을 건드리지 않는다고 하죠 늘 살아있는 거 잡아먹습니다 사자의 자존심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사탄은요 죽은 자 생명 없는 불신자들 어차피 사단의 밥이고 함께 지옥행입니다 그러나 생명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뺏을 수는 없지만 이 땅에서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도록 간신히 근근하게 구원만 받고 가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나락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막을 좀 보시면서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또 인간이 어떤 영적인 존재인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에도 나와있지만 인간은 여러분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 바로 영혼을 가진 존재거든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문제는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럼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 사람과의 육탄전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고요 진짜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응답이 진짜 응답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 이것이 모든 영적인 문제의 출발이 되어지고 거꾸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영적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물 떠난 물고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 떠난 물고기는 물을 떠나는 순간 문제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행복해지려면 물로 들어오는 순간 모든 먹을 것이 다 물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는 하나님 만나는 순간 해결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보시면 인간도 영적 존재이지만 사탄도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영적 존재로 만드시고 특별하게 자유의지를 준 두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인간 두 번째 천사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의 자유의지를 썼어요 그리고 천사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천사장이 하나님과 맞짱 뜨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내어 쫓김을 당한 타락한 천사장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단도 영적 존재고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탄마귀 대표 단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단 이간하는 자 참소자 무너뜨리고 갈라지게 하는 자 마귀란 뜻 자체 역시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자 사탄마귀가 대장이라면 여러분 반드시 쫄병이 있겠죠 쫄병은 누굴까요? 자 악한 영 귀신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존재하는 악한 여기고 흑암의 영들 그래서 이거는요 귀신들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열과 비판과 찢어지고 갈라지는 비극의 역사 또 가정이 분열되고 교회가 무너지고 또 파당을 짓고 형제와 형제 사이를 이간하고 왜? 사탄마귀의 이름이 이간자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대로 사는 겁니다 마침내 결국 이 땅에서 지옥까지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유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오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예뺌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천사 장 루시퍼와 함께 천사들이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화면 보시면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무별이의 내 자리를 높이리라 또 마지막 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의 왕권에 지금 이 타락한 천사장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는 찬양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을 망각하고 하나님처럼 찬양 받으려고 차기 위치를 이탈하고 그 직분을 떠나버리는 거 그것이 바로 사탄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 장 보시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미라 어떻게 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정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찬나니 자 우는 사자같이 얼마든지 여러분 배가 고파있기 때문에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위축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보시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미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예수 크리스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크리스로께서 마귀를 멸하러 오신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장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것이 사탄 마귀의 최후입니다 지금은요 결박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활동은 결박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무당집이 있다 무당깃발이 있다 내가 막 흑암 꺾었어요 그러면 무당집이 장사가 한대 그러면요 그 귀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네로 이사간다니까요 이처럼 사탄의 관세는 그 동네에서는 묶임받아 더 이상 활동을 못해 그러니까 옮겨가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요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갑니다 그때는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완전히 갇혀버리는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마귀를 멸했는데 왜 사단 마귀가 아직도 활동하냐고 존재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사단의 활동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는 것뿐이고 마지막 때 완전히 무적용 속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때는 활동 자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적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습니다 사단은요 여러분 뿔을 딸고 나타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오늘 강의도 나와있지만 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심겨지고 각인됐냐 각인된 것만큼 더 강한 각인이 들어와야 돼요 돌에 새겨진 건 물로 씻겨지겠습니까 더 강한 각인이 들어와야 하는 것처럼 사단은 미디어와 문화 콘텐츠 보는 거 읽는 거 듣는 거 끊임없이 우리의 뇌와 심장 속에 각인이 심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 자체가 정보와 마케팅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 짧은 시간 안에 소비자의 눈과 귀와 생각과 가치관을 움직여서 소비자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와야 돼요 그렇죠 우리 제품을 사게 해야 돼요 그 마음으로 움직이려면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신학하기 전에 홍보관리팀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래픽 디자이너 하면서 사실은 예쁘고 우아하고 추상적인 작품은 사실 저 혼자 개인 작품 하기엔 좋아 그러나 제가 이제 회사 들어가서 또 매장에 실제로 막 피어프물이나 이런 포스터나 여러 가지 광고를 만들면서 느낀 건 우아하고 예쁘고 추상적인 게 통하지 않더라고요 일단 상업성은요 눈에 잘 보여야 돼 그냥 막 브랜드 칼라를 써서 강렬한 이미지를 딱 심어줘야 되고요 뭐든지 길면은 안 돼 간단한 용어를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어느 광고 보니까 땡이더 땡 땡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땡 잡는 혜택 이거 이제 심어주는 것 같아요 티웨이 항공을 보니까 개 한 마리가 짓는다 괌괌괌 나무는 사포로 밀어주세요 이런 것들 커피는 카라멜 마카오또 이런 거 그분들이 보면은 특가 노선을 알리기 위해서 거기다가 막 괌이나 사포로 같은 이런 나라들을 쫙쫙쫙 넣어가지고 홍보하는 거예요 재밌거든요 굉장히 짧지만 임팩트하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매일 TV 앞에 앉습니다 불신자도 TV 보고요 예수 잘 믿는 우리들도 TV 봅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교인들은 TV 보지 마세요 라는 설교하지 않습니다 교인들도 주일에 와서 지난주 재밌었던 드라마 얘기도 하고요 스포츠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가 내 영성을 반감시키는 프로그램 안 보려고 골라서 보는 거 있을 때 참 힘들거든요 그처럼 내가 보고 안 보고 차이가 아니라 그냥 봐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단이 그대로 문화라는 매개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개인의 인생과 가치관 생각들이요 얼마든지 정말 이슬비 젖듯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템플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죠 템플 전쟁 지금 현재 173개의 템플 스테이들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예약해도 줄 서서 가야 돼요 제가 전에 어떤 기사를 봤으면 아이들이 동자승 체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6살, 7살 미취학 아이들이 머리 빡빡 깎고 정말 그 스님 옷 딱 입고 들어가서 아이들 강인한 정신력을 심어준다 편식하는 아이들 밥 깨끗이 먹는 거 훈련시킨다 인내력 키워준다 해서 그 어린 아이들이 줄 서서 간다니까요 그래서 산사에서 수행자의 일상을 경험하는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이라는 명목 아래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템플 스테이 같은 경우 참된 나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 이런 타이틀이 붙어 있는 걸 봤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산사 체험도 있고 동자승 체험은 하는데 교회 체험은 없어요 그처럼 교회가 지금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가장 많은 전도지를 받지만 내가 종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가장 인기 없는 종교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하나님 없는 사상을 심어주고 하나는 필요 없어 인간 스스로 신이 될 수 있고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유해지 사상뿐만 아니라 성공주의 무너지는 바벨탑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과 성공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이뤄내는 성공 그러나 그 성공은 성공 뒤에 반드시 무너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간의 방법 오늘 두 번째 보시면 인간의 방법 인간이 만든 종교의 옷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여러분 옷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옷은요 일단 신분을 알 수 있어요 옛날 고대 사회 같은 경우는 계급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일단은 보호해줘요 우리 신체를 보호해주기도 하고 또 패셔니스트 같은 분들 보시면 굉장히 멋있고 내 몸의 체형에 조금 안 좋은 부분도 커버도 해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보통 이제 옷의 기능들인데 고대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특정한 의복을 입으면 내가 변화될 수 있다 옷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보호해주고 멋진 차원을 넘어서 저는 나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주는 역할 그렇게 고대 사람들은 생각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사자의 의복 즉 가죽이겠죠 그걸 입으면 사자와 같은 힘이 나한테 온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어떤 힘을 공급받게 되겠습니까? 세상에서는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중심으로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권사를 다 잡혀있는데 사람들이 만든 옷은요 창세기 3장 7절의 무화과나무 아이러니하게도 최초의 인류 아담이 처음 가곡에서 만든 것이 옷이었어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입을 엮어 치마를 만든 겁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면 영적으로 종교를 의미하고 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아담이 범죄하기 전까지는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었는데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의 욕에 남아 그 선악과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입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결국 인간의 범죄로 생겨난 것이 옷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최초 인간이 만든 이 옷 인류는 그때부터 옷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거와 정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가죽 옷이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 이걸로 내 수치를 가리겠다 내 죄와 수치를 가리겠다는 건데 무화과 나무 입이 영원합니까 여러분 말라 비틀어지고 말려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인간의 방법으로 죄와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 종교라는 행위거든요 종교로는 절대 인간의 죄와 수치를 가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죽 옷은 어떻겠죠 반드시 침승이 죽어줘야 됩니다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거든요 이거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소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방법과 노력 종교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 이 보혈의 능력으로만이 우리의 모든 수치와 저주와 재앙을 씻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죽 옷과 무화과 나무 입은요 종교의 대표성 그리고 복음의 대표성을 각각 의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사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 즉 삶이 없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죄 없는 자가 대신 피 흘려 죽어야만 그 내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죄의 삭순 사망입니다 죄를 지면요 누군가는 반드시 죽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고 죄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대속 대신 죄를 속해 주신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구원의 옷이 완성이 되어진 겁니다 자 종교 우리가 종교를 대이시 다이모니아라고 얘기합니다 대이시 다이모니아 대이시 다이모니아 역시 합성어입니다 대이시는요 귀신들이라는 뜻이에요 귀신들 다이모니아는요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적인 의미가 뭐죠 아 종교는 귀신을 두려워해서 섬기는 거구나 근데 이 복음은 귀신을 두려워하는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귀신의 대장인 사단마귀까지 이겨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두려워가지고 귀신을 달라고 섬기는 게 종교행위 부적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비싼 부적이 보면 큰 귀신 불러다가 잡귀신들 쫓아내는 게 이게 부적이라니까요 그러면 큰 귀신 불러다가 잡귀신 쫓아내면 큰 귀신은 어떡합니까 잡귀신들은 쫓아낼지 몰라도 남아있는 큰 귀신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보세요 착한 강도 나쁜 강도가 있습니까 강도는 다 나쁜 겁니다 귀신 3개 착한 귀신 나쁜 귀신 없습니다 큰 귀신 와서 잡신 쫓아내면 더 큰 문제 온다니까요 500만 원짜리 부적 썼어요 문제 당장 해결되는 것 같지만 다음은 5천만 원짜리 써야 될 더 큰이 온다니까요 귀신은 절대 우리에게 복을 주는 존재 아닙니다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요 자꾸 틀린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틀린 고백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은 엘리야 같은 사람이다 무슨 소리냐 예리미야다 아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세례 요한과 같다 예수님께서는요 정의 또 개혁을 외치셨고 엘리야처럼 굉장히 신비를 많이 행하셨고요 능력도 많으셨고요 예리미야처럼 정말 추수할 입군이 없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일에 눈물도 많이 흘리셨고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리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예수님이 하신 일들 중에 한 가지일 수는 있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본질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도구는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다 도구로 사용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은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신 겁니다 따라서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런 틀린 신앙 고백을 자꾸 교회가 이 본질을 진짜 본질을 놓치고 자꾸 이 부수적인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의 방법 세상의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영적 전투를 위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사단은요 예리미야적인 예수님 말할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엘리야적인 예수님 말할 때 사단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정확히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질 때 흑암은 꺾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전투를 위한 옷 제가 아까 창세기 3자 21절 특별히 이 가죽옷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위해 만들어주신 최초의 가공품 역시 옷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최초로 디자인하신 옷이 가죽옷 가죽옷 어린 양을 죽여 피를 흘리게 하야만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그 피에 의한 속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 저주재앙이 2월이 되어진 겁니다 성경 속의 제사장을 보면 성막에 들어갈 때 제사장이 입는 옷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장소 특별히 또 이런 신성한 장소를 들어가기 위한 규례가 제사장의 옷이었던 것처럼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 예복이 나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온 자들이 실제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경우들이 나와 있고요 또 게시록 19장 8절에도 보면 이 세마포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천국에 이처럼 의복이라는 것은 개인의 신분과 또 자격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라는 옷을 새롭게 입게 되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됐습니다 이 옷은요 교회 갈 때는 입고 교회 나가면 벗고 집에서는 벗고 뭔가 교회 사람들을 만날 때 아닙니다 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교회 안에 오히려 세상이 들어오고 성도들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정쩡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은 어정쩡한 상태에서는요 무기를 제대로 쓸 수 없지만 반드시 적군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자 아담 사건 바로 원제 사건이고 사단에게 장악된 사건이고 치유가 갈 수밖에 없는 사건 이런 세 가지 근본적인 저주 문제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만왕의 왕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참 왕으로 오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자 구원이라는 것은 그 말로 건짐을 받다 라는 뜻입니다 건짐을 받다 어디서요? 창세기 3장 근원적인 문제로부터 재호와 저주 가운데로부터 사단의 건세로부터 지옥 건세로부터 빠져나와 건짐을 받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장 좋은 옷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흑암의 건세는 무너질 줄 믿습니다 자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러면요 사람들이 지저스 예수 이름 그리스도는 직분인 걸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실제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우리가 영어 이름으로 할 때도 수정체 이렇게 얘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이냐 예수라는 이름의 성이 크리스도인지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 예수라는 분이 크리스도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7절에는 참된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요나 심어나 내가 복이 또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참된 교회 반숙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땅에서 하늘에서 매고프는 그런 천국 열쇠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음부의 검색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가 바로 참된 교회고 참된 성도가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참된 승리 참된 응답으로 연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잠시 영접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참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영접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의 성령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 쉽게 말씀드리면 주인을 바꾸는 작업이 바로 영접입니다 우리가 영접기도를 하실 때 단순히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떠나 주인이었던 것을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다 아시는 신데렐라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성경적이더라고요 제투성이었던 신데렐라지만 사실은 귀족이 딸이었잖아요 그 의붓 언니들의 위에서 호사스러운 귀족 딸로서의 옷이 벗겨지고 제투성이가 되어져요 어느 날 왕궁에서 혼의 잔치가 벌어지고 그러면서 새로 받은 옷을 입고 왕궁 잔치에 들어가게 되면서 모든 사람들의 제투성이 신데렐라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리고 어느 나라의 공주라고만 생각을 하겠죠 그러다가 제투성인 이에게 왕자가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왜 너무도 아름다운 공주니까 결국 이 신데렐라를 찾아서 결혼하게 된다라는 그 스토리처럼 우리는 원래 귀족의 딸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꼭 의붓 언니들과 같은 사단의 괴략 사단의 관계에 의하여서 우리가 완전히 마귀자식으로 전략을 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천국잔치를 배설하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다시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신분이 회복이 되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신 거거든요 분명한 정체성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한다는 건 여러분의 아군이 적군이 됐다는 겁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 그전까지는 마귀 자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마귀가 더 이상 우리에게 아군이 되지 않습니다 철저히 적군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순간 이제는 우리는 사람과의 육탄전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보통 제가 상담 공부를 하고 또 많은 가정들을 접하다 보면 다 피해자세요 저 인간 때문에 저 왼수 때문에 다 피해자인데 가해자는 없어 아내는 남편 때문에 그렇고 남편은 아내 때문에 그렇고 그런데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 보면 두 분 다 피해자세요 가해자는 영적 사단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의 전체를 정확히 알고 예수 그리스라는 그 무기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했던 이 전신갑주 우리가 이제 이 주제를 갖고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전신을 갑옷과 이제 이 투구로 완전히 무장하는 어찌 보면 로마 군명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좀 상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전신갑주 그야말로 적의 공격과 방어를 위해서 완전 무장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살다 보면 참 나만의 무기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굉장히 머리가 좋아 나는 좀 학벌이 좋고 나 좀 건강하고 나 좀 돈이 있어 우리 집은 재력과야 각각 뭔가 나의 백그라운드 자기만의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좋죠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로는 절대로 영적 싸움 사탄과의 영적 싸움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 가장 훌륭한 무기고 가장 흑암의 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어 최고의 공격 무기가 바로 전신갑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군사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군사하면 싸우는 자 또 훈련받는 자 그리고 무엇인가 막 지키는 자 무기를 막 쓸 줄 아는 자 뭔가 막 강인한 모습들 훈련된 모습들 생각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영적인 싸움이 시작된 것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무기를 사용하는 자 날마다 말씀으로 훈련받는 강인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골롯에서 3장 1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는 이 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뭔가 내가 전신갑주를 입고 내가 싸우고 뭔가 내가 공격하고 내가 방어야되고 내가 내가 내가가 되면 우리는 또 종교생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신갑주는요 내가 입고 싶다고 해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전신갑주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옷이거든요 하나님 자녀에게만 세팅해 주시는 옷이에요 그래서요 전신갑주를 입은 나는 너무 무능하고 연약해요 그런데 구원의 투구와 의의 호신경과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성례의 검 평안의 복음의 신 나의 무능과 상관없이 이 전신갑주가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우리 자체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옷은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 신앙생활 성경적인 신앙생활은요 여러분들이 영적 사실 영적 실체 영적 문제 영적 싸움 앞에 다 한번 영적이라는 걸 붙여 보세요 그냥 사실 실체 문제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거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교회 가서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절대 영적 싸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존먹는 사단이 누구를 제일 공격하기 쉽겠습니까 사단이라는 실체를 모르는 거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 공격하기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영적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단의 실체를 모르는 가장 사단이 다루기 쉬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영적 사실 아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이런 영적인 실체가 있구나 내가 그동안 이 사실을 몰라서 속았구나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무기를 갖고 내가 영적 싸움 싸워야 되겠구나 여기 여러분들이 한이 생기셔야 됩니다 한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복음과 종교를 정확히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위조 집회를 분별하는 사람들은요 가짜 연구하지 않습니다 진짜만 집중하고 진짜만 깨고 있으면 가짜는 바로 분별이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종교를 연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참고할 필요는 있죠 알아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복음에 뿌리 내리고 각인되어지는 만큼 피복음적인 거 종교적인 거 바로바로 분별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과 비언약을 나누고 우리는 이 땅의 사단의 나라를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를 사소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영적인 정체성 꼭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 두 번째 영적인 정체성 여러분들은 누구다? 그리스도의 군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의 만화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신갑주 하나하나 풀어서 매 강의마다 설명드리겠지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성리의 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실어도요 그 기초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한 구원의 확신 의가 내 의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 진리 대신 그리스도 믿음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말씀도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66권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그냥 전도도 그냥 평안의 신 신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복음의 신 신고 가야 된다니까요 모든 전신갑주의 근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할 때 정확하게 우리는 영적 싸움의 승리 할 수밖에 없고요 보장된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세 번째로 영적 싸움의 대상과 주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보고 나가서 싸우라면 참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을 종교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등 떠밀려 나가서 내 힘으로 싸워서 한번 이겨봐 아닙니다 영적 싸움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이름을 붙잡고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친히 대장 되셔서 싸워주시고 싸우기만 하면 우리는 보장된 승리를 맛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 구절 성경 구절 읽은 것처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석유이함이라 많은 세상 사람들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무너집니다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모래 인생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설사 무너진 인생이라 하더라도 다시 재건되어 줄 수밖에 없고 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응답을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묵상 화면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사실을 모르고 램프 증후군에 빠진 기독신자 자 램프의 요정 진이 불러내서 소원을 빌어요 알라딘 램프 보면 아 수시로 걱정거리를 떠올리고 진이를 부르면 짠하고 요정이 나타나서 다 해결해 줍니다 자 우리가 램프 증후군이라고 할 때는 너무 근심 걱정 염려가 많은 체질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했던 일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때도 많고요 설사 일어났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과거 또 오늘이란 시간 내일이란 시간까지 다 존먹고 있습니다 자 사단 우리를 속일 때요 여러분 딴 것 같고 속이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불안 근심 염려의 불화사를 끊임없이 속고 있습니다 아 지금 사단이 불화사 쌌구나 내가 지금 사단에게 속았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빨리 전신갑주 점검하셔야죠 여러분들이 약한 무장되지 못한 부분 빨리 점검하셔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화면에 기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물조로 하나님의 주신 영적 전투를 위한 옷 전신갑주는 빛에 가보시고 그리스도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져서 보장된 승리를 맛보는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제 작년에 아"; 아멘